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석열 정부를 상대로 단식 투쟁을 벌이며 전국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단식 이후로 유석열 정권 폭주를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에 놓인 국민 고통에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해 단식을 시작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시작으로 당분간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구간 자신을 향해 이어진 당내 사태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관련해 부결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방탄 단식 의혹에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과 소환 일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단식 카드를 추후 검찰과의 기싸움에 적절히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사 주체인 검찰로서는 피의자인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갈수록 건강 관련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턴토 김학연입니다. 카메라 사태론